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장 하나에 얼마씩이예요? 여기 3인분에 5,000원 초창기 몇 년이나 되요? 15년 15년? 한말씀 아시지요 사랑과 정금을 빌리셨다고 했습니다 놀러오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거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잠깐만 진짜? 응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올려가지고 응 그렇죠? 응 우와 아빠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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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던 거죠 와... 이것도 맛있네요 손짓 예? 저 정도면 못하는 건 않아 크 푹 손짓이야 엄마 이거 녹으면 된다 옆에 놓을 때 찹쌀밥 다행히 맛있게 드세요 카카오톡 테라스 요리했습니다 옛날에 나 타미정에 금방 이빨이 좀 먹냐? $$ 김치찌개 하나 더 먹으니까 초청을 미치겠네 많은 걸 주시네 이거 뼈? 맛있는데 시간 줘 맛있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